열려고요 손들어 주시고 불쩍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?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오프닝 어떠셨어요? 좋아요! 좋았어요? 네! 근데 수빈은 이거 같긴 한데요? 이 정도면 형이 참 재미있구나 하는 반응이죠 저희 일단 잠시만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옷이 너무 고의네요 죄송한데 말하자마자 호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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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오늘 잘 알겠어요 호성아 제가 더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호성아 호성아 여러분들도 더 쓰세요 그럼요 호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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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또 멋진, 신나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어... 바로 바로 다음 곡 이 분위기 가라인기 전에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... 다음 곡은요 어... 앨범 안에 수록되어있는 제 첫 제작곡 중이었는데요 아주 더러운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로또나프 로또나프 어른 적한 교회 부활상의 눈에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소원의 기저근만 어지러워 그 힘과는 손실을 처음 보고 사랑했던 길 이 길은 더 나아지네 그 끝에 더 이상 이 길은 더 나아지네 항상 마치고 싶어서 쫓아버린 네게 싫어져서 이렇게 끝난 사랑이라면 시작도 안 돼 아아 왜 언제여 내 손을 기적이라는 것을 서성해수 내게 와 방금 참아 마을 노래가 저런 차가 진짜로 보여서 이제 와야 해 너는 사실 서로 모르는 꼭 사랑을 받게 이 마음 꿈은 이제 더 이상 환상을 줬고 싶어 내 손을 쫓아버렸니가 싫어졌어 이뻐질 그만 사랑이란 시작도 말했잖아 왜 내 예쁜 나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저처럼 내 눈이 길어 반격사람 그전도 항상 이런 내 꿈을 겨뤄칠 수 없었네요 왜 내 곁에 빠져나 그저 일어내러서 저 순간을 웃는 길을 떠나서 그저 일어내러서 그저 일어내러서 저 순간을 웃는 길을 떠나서 그저 일어내러서 그저 일어내러서 그저 일어내러서 그저 일어내러서 больш마다 비롯한 너무 матdan 제가 받는 고민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참여야되나?